만약에 100에 있었으면 오늘 뭐 게임이... 강대리 진짜 잘한다 강대리 진짜 100이야 강대리 100이야? 나 알았다 나 알았다 겨울 씨! 겨울 씨 아니면 상욱이야 겨울 씨 아니면 상욱 씨 잘했어 진짜 진짜 100이 있잖아 이쪽으로 예스야 다 나있잖아 지온은 모르겠는데 난 무조건... 아니 이렇게 둘을 파았단 말이야? 이제 결정됐고 나 정말이야 나 일부러... 최종 판정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최종 판정돼 최종 판정돼 최종 판정돼 야 너 광수야 너 진짜... 아니 민규야 둘 중에 진짜... 지금 2차 안에서 난 저거의 동치 이야... 여기야 속에 있어 우리가 이겼으면은... 이겼으면은 됐어 왜냐면 완전 저기 초토화였어 우리 지금... 그래 아... 게리랑 진유가 좀... 쉽게 하고... 쉽게 했죠? 아 게리 진짜 100인가봐 그 안에 우리 스파이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아 흑이... 광수 같은데 그러면? 광수야... 광수요 광수 광수 흑이지? 그러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좀 진지하게 겨울도 겨울도... 겨울도 나누는 거 하고 네... 네... 이기자 그러면서... 상욱이 형이 흑인 거 같아 나도 그렇게... 진지하게 네가 한마디 하면 믿는다니까 아 상욱아 넌... 넌 그냥... 빠져 하하하하 네가 꼭 심해 오늘 진심이라면 우리의 인연은 쭉 가는 거고 진짜 오늘 거짓이라면 나는 널 두 번 다시 안 볼 테야 네가 나 믿어줘 형 너 누구 상태였어 빨리 얘기해 네드 씨 이거는 우리끼리 한 번 얘기를 따로 해야 될 거 같아 저 둘 빼고 너는... 형 진짜... 야 너는 정말... 아 진짜 지금 둘 밖에 없는데 형 진짜 이런 거야 너는 정말 심하다 나 좀 더 정말 심해 조심하세요 아... 나 정말... 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독님 정말 근묵자 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난 지금까지 삶을 후회합니다 지금까지 다들 죄송했습니다 나 앞으로 진짜 차가게 살 거예요 나 앞으로 진짜 차가게 살 거예요 나 근데 얘는 끝까지 못 믿겠어 아무리 생각해 아니 형 나 제발... 오늘 진짜 아니에요 평소에 다른 춤에 양칭 소년은 안 됐잖아 아니 평소에 잘... 왕재 끝까지 오네요 왕재 왕재 자훈아 너야? 아니 왕재랑 한 번도 무슨 백기사랑 운이 있다고 뭐야 얘기해 난 얘 진짜 백기사랑 기도해 진짜로 진짜 아니야 왕재는 아니야 왕재의 백... 백카를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지석식이 완전 흑이야 완전해 완전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흑이야 나는 죽입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야 갑자기 지금 정답인 거 아니에요 그때 이광신호 흑이에요 형 제석이 형의 흑이었어요 백기사 흑기사 레이스의 최종 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 백기사 형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가진 정보들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 한 명의 트레이드 권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후에 다섯 명이 모두 백기사일 경우는 여러분들의 승리 한 명이라도 흑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흑기사 여러분들의 승리 흑기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위에 공선이 터지게 됩니다 오 마이 갓 공선이 터지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아니 그러면 저쪽에 흑기사가 하나 껴 있으면 저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흑기사는 저 밀가루 어떻게 하죠? 맞는 거죠 맞아야죠 본인의 임무가 보내고 싶은 현재 빨강팀의 트레이드 인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너 나와 잘 생각해요 진짜로 진짜 예상 다 왔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저희입니다 나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게 나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게 이만의 선택을 황토는 다체가 무슨 말이고 승리는 거 자체가 승리는 거 자체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오케이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